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95쪽이죠 제 17장 접속사편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보죠 음악 그럼 먼저 핵심 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A.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B. Will you go by bus or by train C. They are poor but they live happily 2. A. I think that he is honest B. As he ran fast, I could not catch him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con은 접두사로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junction 하면 연결, 결합 이런 의미니까 두 개 이상의 어떤 것을 함께 연결해 주는 말 결합해 주는 말 이런 의미로 접속사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나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엔드를 보세요 여기 엔드가 바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a brother라는 단어와 a sister라는 단어끼리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Tom과 절은 좋은 친구이다 즉 좋은 친구 사이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엔드를 보세요 여기서도 접속사 엔드가 Tom과 절이라는 두 단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By 교통수단 하면 뭐뭐로, 뭐뭐를 타고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Will you go by bus? 너는 버스로 갈 거니? Or 아니면 by train? 기차로 갈 거니?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by bus라는 부사구와 by train이라는 부사구가 접속사 or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접속사 or는 구와 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다음 예문 put the book, 그 책을 두어라 on the desk or in the desk 책상 위나 책상 안에 정리하면 그 책을 책상 위에나 책상 안에 두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5호를 보세요 여기 접속사 or는 책상 위에 on the desk라는 부사구와 책상 안에 in the desk라는 부사구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 they are poor 그들은 가난하다 but 하지만 they live happily happily 하면 행복하게 이런 뜻의 부사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산다 정리하면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ut을 보세요 접속사 but이 they are poor 그리고 they live happily 를 연결하고 있는데 둘 다 주어동사를 갖춘 절이 되죠 따라서 여기 접속사 but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spring has come but it is still cold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 but 하지만 it is still cold still 하면 여전히 아직도 이런 의미니까 아직도 춥다 정리하면 봄은 왔지만 아직도 춥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니까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자 but을 보세요 여기 접속사 but도 역시 spring has come 이라는 절과 it is still cold 라는 절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접속사에는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간단하게 배웠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등위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문법상으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대등하게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등위접속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등위접속사의 예로는 앞에 예문에 나온 접속사 and, but, or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 말고도 for, 왜냐하면 so,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nd, but, or for가 쓰인 문장에는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번엔 for가 쓰인 예문을 보죠 it is morning, for birds are singing it is morning, 아침이다 for, 왜냐하면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하고 있으니까 즉, 새들이 지저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for를 보세요 여기 for는 when 하면 이런 뜻으로 앞에 나온 it is morning과 birds are singing이라는 두 개의 절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는 바로 등위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종속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종속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종속절에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으니까 종속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다시 나뉘게 되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제일 흔한 것이 바로 that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가지는 whether 그리고 if 또한 명사절을 이끄죠 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when, because, as, while, if 자, 여기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럴 뜻이죠 그리고 before, after, here, sin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종속접속사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건 나중에 종류별로 따져보죠 자, 그럼 종속접속사가 쓰인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I think는 주절이고 that, I think의 목적어가 되니까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죠 자, 다음 예문 As he ran fast 그가 빨리 뛰었기 때문에 I could not catch him 나는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s를 보세요 여기 as는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로 As he ran fast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됩니다 I could not catch him 다음은 주절이 되겠죠 따라서 As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 또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종속접속사 이렇게 불러요 자, 이번에는 참고사항을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죠 종속절이 형용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 대신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 줘서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시켜 주죠 자, 예문을 보죠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This is the house 이것이 집이다 where he lives 그가 사는 즉, 이것이 그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where he lives 를 보세요 앞에 선행사 the house 를 꾸미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where를 잘 보세요 where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거기에 there 즉, 그 집에 in the house 라는 부사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관계 부사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 관계 부사 where 대신에 관계 대명사 which를 써서 고치면 다음과 같이 되죠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뜻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집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which he lives in 역시 앞에 the house 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죠 자,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고 또 앞에 더 하우스를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장 맨 뒤의 전치사 인의 목적의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속절이 형용사절인 경우에는 종속접속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서 주절과 형용사절을 연결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접속사들이 각각 어떻게 쓰이고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먼저 등이 접속사부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이 접속사에는 and, but, or, for, so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and, 그리고, 또는 그러면 이런 뜻이죠 but,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고 or, 또는 이런 의미인데 가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for는 왜냐하면, 뭐, 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so는 그래서, 그럼으로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먼저 and의 용법부터 살펴보죠 자,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she has a black and white dog 자, a black and white dog을 보면 부정관사 어가 black 앞에 하나밖에 안 붙었죠 그러니까 검으면서 동시에 하얀 게 즉, 검고 흰 얼룩게 한 마리 이런 뜻이니까 she has a black and white dog 그 여자는 검고 흰 얼룩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nd는 black이라는 단어와 white라는 단어를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등이 접속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을 보죠 자, 여기 and는 반복되는 주어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run out of 하면 뭐뭐 밖으로 뛰어나가다 이런 얘기니까 he ran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정리하면 그는 일어서서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nd를 보세요 여기 and는 그리고 나서 혹은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냅니다 즉, and가 he stood up 이라는 절과 he ran out of the room 이라는 두 개의 절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기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절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Tom, Jack, and Bill Tom과 Jack과 그리고 Bill은 are good classmates Classmate는 그부 즉, 같은 반 친구를 말하니까 좋은 그부들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Tom과 Jack과 Bill은 친한 그부 사이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nd를 보세요 여기 and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한 것이 아니고 Tom, Jack, Bill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and가 세 개 이상의 단어나 구나 절을 연결할 때는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a, b, c, 이런 식으로 and 대신에 카머를 계속 써서 연결해 주다가 마지막에만 and를 쓰면 되는데 이때 and 앞에는 카머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명령문과 and가 같이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자, 다시 복습하는 기본으로 보죠 명령문 플러스 and 하게 되면 뭐 뭐 해라 그러면 뭐 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자, 예문을 보죠 work hard and you'll succeed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and 앞에 work hard 라는 명령문이 있으니까 여기 and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할 것이다 정리하면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만약 네가 열심히 일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으니까 만약 뭐 뭐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진 접사 if를 써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자, 이렇게 명령문 플러스 and는 if you를 써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o, come 또는 try 같은 동사 다음에 an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면 여기 and는 to의 대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go and help him 자, 여기 and를 보세요 여기 and는 to의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이 되죠 go to help him 그를 도우러 가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식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and나 to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let's go and eat 자, 여기 and를 잘 보세요 go and에서 and는 to의 뜻이니까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let's go to eat 그런데 미식 영어에서는 and나 to를 생략하고 쓴다 그랬으니까 let's go eat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뜻은 식사하러 가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let's go and eat let's go to eat let's go eat 자, 다음으로 등의 접속사 bu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보죠 자, 이번에도 예문을 바로 보죠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but 하지만 he cannot speak French 불어를 말할 수 없다 정리하면 그는 영어를 말할 줄 알지만 불어는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어 He는 앞 문장이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but을 보세요 여기 but은 He can speak English 라는 절과 He can't speak French 라는 두 개의 절을 대등원 관계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등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but이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but 앞에 카머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카머를 생략하기도 하죠 자, 다음 예문 He is old but I am young He is old 그는 늙었다 but I am young 하지만 나는 젊다 정리하면 그는 늙었지만 나는 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ut을 보세요 여기 but은 등이 접속사로 He is old 와 I am young 이라는 두 개의 절을 대등원 관계로 연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but이 들어간 표현 중에서 not a pupp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t a puppy 하면 a가 아니고 b 이런 뜻이죠 자, 예문을 보죠 That is not a dog but a wolf That is 저것은 not a dog but a wolf 여기 not과 but이 있으니까 개가 아니고 늑대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이번에는 등이의 접속사 or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or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예문을 바로 보죠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which do you like better like better 하면 뭐뭐를 더 좋아하다 이런 얘기니까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summer or winter 여름 혹은 겨울 중에 다시 말해 너는 여름과 겨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r을 잘 보세요 여기 5어는 like의 목적어인 summer와 winter를 대등한 관계로 연결해 주고 있으니까 등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령문 플러스 5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come at once or you will be too late come at once 즉시 와라 or 앞에 come at once 라는 명령문이 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you'll be too late 너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문 플러스 5어가 쓰인 문장도 역시 접사 if를 이용해서 고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령문 플러스 5어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부정은 not을 첨가해서 if you, 뭐뭐, not 이런 군문으로 고쳐야겠죠 또는 if not이 한 단어 unless 와 하듯이 같으니까 unless를 써서 고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f not을 써서 문장을 고쳐보죠 만약 네가 즉시 오지 않으면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만약 네가 즉시 오지 않으면 if you don't come at once 자, 이런 식으로 don't를 써서 동사 come을 부정해야겠습니다 너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you'll be too l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if not 대신에 unless를 써도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if you don't come at once 자, 이것은 unless you come at once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unless는 그 자체가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부정한 not을 다시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you don't come at once you will be too late unless you come at once you will be too late 자, 이번에는 접속사 for가 나옵니다 함께 보죠 for는 주로 전치사로 쓰이는데 만약 for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왜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앞 문장에 대해서 간접적 또는 부가적인 이유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for는 등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for가 이끄는 절은 반드시 문장 맨 앞에 놓을 수는 없고 앞에 나오는 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뒤에 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어떤 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ome, 그리고 접속사 for가 나오고 그 다음에 for가 이끄는 절 안에 또 다른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오는 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문장처럼 for가 이끄는 절을 문장 맨 앞에 두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사 for 앞에는 반드시 come가 와야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it may rain for it began thundering it may rain 비가 올지도 모른다 여기 may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뭐 말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for, 왜냐하면 자, 여기 for가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가 되겠습니다 for 앞에 come가 온 거 보이시죠 it began thundering thundering은 동사 thunder에서 ing가 붙은 동명사로 began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hunder 동사로 쓰이면 천둥 치다 이런 얘기고 명사로 쓰이면 천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t began thundering 천둥이 치기 시작했으니까 정리하면 비가 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천둥이 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or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 it may rain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it began thundering 즉, 절과 절을 대등원 관계로 연결하면서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데 대한 간접적 또는 부가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는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for가 이끄는 절은 반드시 문장에서 뒤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장에서 for가 이끄는 절을 문장 앞으로 빼내서 for it began thundering it may rain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because와 다른 점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 잠깐 for와 because가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because도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죠 그런데 because는 for와는 달리 종속 접속사가 되고 또 간접적 이유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절의 앞이나 뒤에 모두 놓을 수 있으니까 문장에서 앞에 놓이든 뒤에 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because 앞에는 대개 카머를 사용하지 않아요 또 회화체에서는 for를 써야 될 경우에도 대부분 for 대신에 because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for와 because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for가 because처럼 문장 제일 앞에 갈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냥 혼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they were very happy because they won the game they were very happy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 because they won the game won은 뭐뭐의 이기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win의 과거죠 win, won, won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합에 이겼기 때문에 정리하면 그들은 그 시합에 이겼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것이 그들이 매우 행복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니까 because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because 대신에 for를 쓴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because는 종속 접수하니까 여기서 because의 이하를 문장 앞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y were very happy 자 이렇게 because는 종속 접수하이기 때문에 주절 앞이나 주절 뒤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or는 주절 앞에는 쓸 수 없고 주절 뒤에 위치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so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가진 접수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I have no money so I can't buy the book I have no money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so 그래서 I can't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so를 보세요 여기 so도 역시 I have no money와 I can't buy the book이라는 두 개의 절과 절을 대등원 관계로 연결 지켜주고 있으니까 등이 접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이 상관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그게 뭔지 함께 살펴보죠 등이 상관접속사는 등이 접수가 떨어져 있는 어떤 말과 한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등이 상관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both a and b가 나옵니다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 이런 의미인 거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등이 접수사 and가 앞에 보스와 쌍을 이루어서 단어, 구, 절 등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를 등이 상관접속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예문을 보죠 both animals and plants need water and air both animals and plants plant는 명사로 식물 또는 공장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앞에 animals와 대조적인 뜻으로 식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animals, 동물들 plants, 식물들 둘 다 동물 전체와 식물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 복수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both animals and plants 동물과 식물 둘 다 need water and air 물과 공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oth a and b가 주어로 쓰이면 복수니까 동사는 항상 복수형이 되죠 따라서 여기도 동사가 복수형인 need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이 상관접사의 또 다른 예를 보죠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be as well as a 와 같은 의미로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의미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not only she but also we were afraid of the dark not only she but also we 그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we were afraid of the dark be afraid of 하면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dark은 명사로 어두움 이런 뜻인데 보통 전관사 더와 함께 쓰입니다 물론 형용사로 물론 형용사로 어두운 이런 의미로도 쓰이죠 were afraid of the dark 어두움을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동사는 마지막에 해석되는 b에 일치시킨다는 거 우리 앞에서 일치에 대해서 배울 때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선 위의 동사를 일치시켜서 were가 된 것입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be as well as a와 뜻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이 문장을 as well as를 써서 한번 바꿔보죠 as well as로 바꾸면 a와 b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되니까 뒤에 we가 앞으로 나오고 she가 뒤로 가야겠습니다 결국 not only she but also we는 we as well as sh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as well as a에서 마지막에 해석되는 b의 동사를 일치시킨다 그랬으니까 we의 동사를 일치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대로 were를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죠 we as well as she were afraid of the dark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as well as는 접속사로 ~~뿐만 아니라 ~~도 이런 뜻 말고도 ~~만큼 잘 이런 동등 비교 용법으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I want to speak English as well as you I want to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하기를 원한다 as well as you 너만큼 잘 즉 나는 너만큼 영어를 잘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ell을 보세요 여기 well은 잘 말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동사 speak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s well as는 as 플러스 부사 플러스 as 이런 형태로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만약 as well as를 ~~뿐만 아니라 ~~도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너 뿐만 아니라 영어도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죠 따라서 as well as가 쓰인 문장은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살펴봐서 as well as가 접속사로 ~~뿐만 아니라 ~~도 이런 뜻인지 아니면 ~~만큼 잘 자 이런 식으로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것인지 구별을 잘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either a or b 가 있습니다 either a or b 는 a 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얘기죠 양자태기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either you or he has to go there either you or he 너나 그 사람 중 한 사람은 has to go there 거기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이죠 either a or b 역시 동사는 마지막 해석되는 b에 일치시키니까 이 문장에서 삼칭단속 휘에 일치하기 때문에 동사가 해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가 나옵니다 neither a nor b 는 a 도 b 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죠 neither his father nor his mother is at home be at home 하면 집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neither his father nor his mother is at home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집에 계시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neither a nor b 역시 동사는 마지막 해석되는 b에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his mother에 일치시키니까 이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neither a nor b는 either a or b의 부정인 not, 뭐뭐, either a or b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neither와 nor 대신에 not, 뭐뭐, either or를 써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neither his father nor his mother는 either his father or his mother 이렇게 고치면 되고 either a or b에서도 역시 동사는 마지막 해석되는 b에 일치시키니까 여기도 his mother에 일치시켜서 동사는 그대로 이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어 not은 동사 다음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즈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죠 즉 is not at ho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여문을 보죠 나는 커피도 좋아하지 않고 홍차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neither a nor b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죠 자 이것도 not, mom, or either a or b 형태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긴 동사가 like로 일반 동사니까 부정어 not은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두와 함께 don't로 해서 like 앞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 don't like either coffee or te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종속 접속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예문 중심 그리고 단어 중심으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